추자도 돌고래호 어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낚시 어선 이용이 많은 경북 동해안도 이런 참사로부터 결코 자유롭진 않은데요. 해경이 낚시 어선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신고와 지도기관이 이원화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출항하는 어선에 다가갑니다. 선생님 오늘 4분 나가시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 승선한 변동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구명동이라든지 안전장비는 다 갖추고 계시죠? 구명동이 4명이니까 4개. 이어 음주 측정을 한 뒤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V패스와 레이더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출항이 이뤄집니다. 돌고래호 사고 이후 진행 중인 해경의 낚시 어선 특별 점검입니다. 낚시 어선이 출항할 때는 승선원 일치 여부와 정원 초과 및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특히 선내에 비치된 구명조끼, 구명보안, 소화기 등 안전설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영업 중인 낚시배는 포항 44척, 경주 28척, 울진 30척, 영덕 8척 등 모두 109척으로 올 들어 7만여 명이 승선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단속 건수는 정원 초과 2건과 구명동이 미착용 1건에 불과합니다. 파도가 높은 동해안의 특성상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높지만 현행법상 낚시 어선 관리가 이원화돼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어선은 소재지 시군의 안전성 검사 확인서와 선적증서 등만 제출하면 낚시꾼들을 태워 출항할 수 있는 반면 지도관리는 해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도 낚시배 대형 참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운영업자와 낚시 어선 이용객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